JTBC 아니 우리나라는 뭐 우리 사귀자, 우리 사귈래 라고 하거든요? 자, 각자의 언어로 이렇게 우리 사귀자 라는 말이 맞나요? 가나! 가나말로 사귀자는 거의 다 영어로 하거든요? 가나말을 안해요? 가나말을 그렇게 안해요 가나말 어떻게 해요? 영어랑 가나어가 거의 비슷하겠어요? 예예예 가나말에 그런 말이 없다고? 사람이 거의 다 영어로 해요 고백할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? I love you, but 이런 식으로 I love 이라고요? 우리 사귈래는 I love 이라고 한다고요? 왜그래? 가나말로 사랑해는 뭐예요? Vido 근데 I love 이라고 한다고요? 뭐 살기자라고 하면 Vido라고 해야 돼요 아, 넌 특별히 사랑해야 사귈 수 있는 거예요? 그렇지요? 무슨 말이야? 사랑해야 사귀는 거지? 무슨 말이야? 사랑해야 사귀는 거 어딨어? 그렇게 생각 안해요 저는 사귀고 나서 사랑을 만들어야 사귀자고 뭐라고 얘기해요? I would like you to be my girlfriend 오 그렇게? 자, 트럭키스 베니메치카루스 싸우지 않는 건 뭐야? 무슨 말이에요? 무슨 말이야? 그냥 뭐 우리 사귀자? 좀 문의 있게 해 주세요 이 정도면 알아듬어요 다 굳이 이거 말은 안 해도 안 해도 로맨틱하게 해봐요 이러면 어때? 나한테 살과 말은 있어 남자를 위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뭐야? 말 범 여자 뭐라고 뭐라고요? 나한테 칼과 말은 있어 하나도 없네 아, 말꾸면 그거였어 로맨틱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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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베니메치카루스 하나도 로맨틱하지 않아요 이거 뭐야 그럼 니가 어떻게 알아? 서로 고백하면 어떨까? 가나갈로 고백해 윈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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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사랑해 어떻게 사랑 윈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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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잉 못말로 아니 뭔말입니까 아니 까부르지마 까부르지마 한채우 sms에도 거기 계속 뭔말입니까 흥 흥 흥 흥 흥 하하하하